한국어학당 운영 저는 한국어학당 운영을 담당하고 있는 사무국장 정명은입니다. 다문화가정, 세터민가정, 중도위과 아동청소년들에게 한국어 전문강사를 파견하여 아동의 나이와 수준에 맞게 한 학당에 3명에서 5명씩 한국어 읽기, 쓰기, 듣기, 말하기, 생활단어 익히기, 일상회화, 한국문화 이해 등의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교육 지원 사업은 마라톤과 같은 꾸준한 지원이 필요합니다. KB국민카드와 함께 한국어학당 운영하며 다문화 아동들에게 성장의 뒷돌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여 아동들의 꿈과 희망을 응원하고자 합니다. 따뜻한 마음들을 하나씩 모아 모두와 함께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어떤가요? 한글자막 by 한효정